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예수님의 존재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 식어져가는 우리의 신혼 나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닌 삶이 되어가는데 나의 너듬이 주를 부인하고 나의 이기심이 주를 어프게 하면 나의 거짓된 삶 주님을 못 받고 나의 욕심이 굶주려 죽어가는 자들 사랑하지 못하네 회복시키소서 나의 마음을 주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나의 마음을 주만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마음을 주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나의 마음을 주만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소서 상하chos chairman 상하CI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마음을 주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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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복시키소서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마음을 추천받고 회복시키소서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마음을 감사합니다.